기아의 혼돔 파자 왼쪽으로 멀리 갈 거고 혼돔 파자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기아 타이거즈와 기아 타이거즈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회 초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비어나오고 좌반 안 겪고 우익수 내려옵니다 상체가 조금 들리면서 맞았어요 못 맞는 공인데요 1사 주자 1로 나성범 선수입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한타 앞주자 쪽 원아웃 주자 성로와 1로 득점권 상황에서 최용호 선수입니다 밖으로 뺀 것 같아요 땅볼 더블 플레이볼 1루 양 팀 점수 없습니다 7회말로 갑니다 7회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잘 골라내고 있을 잘 맞은 타구인데 센터 쪽에 한타입니다 1루에서 뭉칩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브래필 선수입니다 2구째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워닝트랙 앞에서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1사 주자 1로 타석에는 나성범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푼 1리 2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자가 때렸고 투수가 잡아 냈습니다 2아웃됐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나지완 선수입니다 어려운 계적인데 차마 냈습니다 그래서 퍼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너무 앞이니까 떨어지는 곳에 걸려 그냥 퍼스윙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양 팀 점수 없습니다 8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변하고 타격 유격수 잡고 1루 1사에 주자 없습니다 6번 타자 허커 선수입니다 초고보겠습니다 우익수 잡고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우익수 팝니다 우익수 잘 어려운 타구를 잘 잡았어요 굉장히 잘 쫓아갔습니다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투자가 석투를 받았습니다 센터 쪽 빠져 에타 나지완 선수입니다 투수 교체를 하며 바운드에는 신용훈 선수입니다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왼쪽으로 멀리 가는 타구 텀장 텀장 넘어갑니다 투런업런 나지원 투 갖다 맞춥니다 투수가 잡아서 1루 로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터르의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3루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1사에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장채근 선수입니다 안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합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임선빈 선수입니다 나지원 나지원 2루수가 잡아서 1루 성공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초 기하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안타입니다. 1루 Tiny를 받아 냈습니다. 바뀐 거 같은데 마운드는 이제 강현식 선수입니다. 2루 왼쪽 호수와 올렸습니다. 타이크수 원 잉카다 one out 주제한 1루입니다. flats 총을 때렸습니다. 2루수가 잡아서 2루부터 선택해서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9회 말, 디아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한대화 선수입니다. 끌어낸긴 타구! 아웃, 제일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됐습니다.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3루수,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이영규 선수입니다. 참아 남긴 타구를 오른쪽!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1루에서 멈춥니다. 2번 타자, 브래필 선수입니다. 2구 때립니다. 1루수가 처리합니다. 오늘 경기 기아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